일조어. 벤자민 버튼까지 알주름. 아, 나 최근에 봤잖아. 그래서 언니한테 말했잖아. 다음 거에서 왠지 한 3개 정도 줄 것 같아, 도장. 3개, 4개? 5개면? 어떡해, 5개면. 그럼 우리 완전 우승이잖아. 5개면? 상품 뭔데? 상품 뭐예요? 상품 알려주세요. 상품 뭐예요? 예, 예. 나 지금 순간 입모양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려다가 마스크. 마스크. 얼마? 너무 무서웠어. 어때요? 재밌어?